점점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. 거점을 차지하고 적들도 처부수하라.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B 거점을 점령했군. B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지를 얻었군. B 손을 잡았군. 쩔쩔쩔쩔쩔쩔쩔.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선두를 뺏겼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그거를 내가 당д opini지. 그 팥은 점령하겠다. 어디서 많이 가야 하는지. 여기엔 여기. 검다 för자. 누군가는 적들 siglo Olálar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머드뱀 취지를 얻었군 너희들 안에서 이벌하게 8분남름 힋 힋 힋 힋 힋 히힛 ㄷㄷ 살펴보는 듯.. 이 순간같은 경우에 빠질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밖에 없다 히힛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파워플레이다. 거점을 빼앗아. 이 거점을 점령했고. 아직 중태는 정해지지 않았어. 흔들리지 마라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내가 요구하는 건 승리 뿐이야. 잘했어. 거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해냈다. 이 거점을 제거했고. 아주 잘했어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감사합니다.